가장 유명한 대상은 이 안에 너 있다 박순양이가 하지 않았어요? 박순양이 나왔잖아요 박순양씨도 나오고 이동권씨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는 이동권씨 대사거든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씨하고 우리 어머니들을 김정은씨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랜만에 모르는 대사 한 번만 이 안에 너 있다 한번 해주세요 원래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해야 하는데 그때 손 대고 했어요? 김정은씨 손을 제가 심장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냈어요 그때 그때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됐었는지 맞아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완전 차이가 있네 우리는 이 안에 너 있다 아 이런 목소리 듣는 사람도 별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 잡고 한번 네 그럼요 토니 어머님 토니 어머님 대표님 어머니 손 대고 그렇게 한 번만 똑같이 한 번만 내가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진다 죄송합니다 아들인데 그냥 가슴에다가 대고 그러면 이상하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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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있다 너 있다 너 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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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고마워 후 같이